삼성이동은 인구수가 3만 614명이며 전체 세대수 1만 3,617세대 중 41.8%인 5,581세대가 1인 가구입니다. 꽤 높은 비중인데 지난해 독고 가구를 위한 특화사업도 많이 진행하셨죠? 네 그렇습니다. 거동이 불편해 결식이 우려되는 117세대의 관내 식당과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1천만 원 상당의 윗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. 32세대에는 민간 후원처를 통해 2,325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. 올해는 관내 병원들과 협력해 저소득 독고 가구의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삼성이동의 나눔 실천은 나, 너,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의 품격 강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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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.